안녕하십니까? 이어서 충북뉴스입니다. 최근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한동안 전세를 기피하면서 수요까지 줄었는데요. 최근에 다시 전세 수요가 늘고 또 매물까지 줄면서 전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. 보도에 한성원 기자입니다.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입니다. 요즘 전세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. 하지만 매물이 부족해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 수요가 조금 더 있어요. 사실 매매를 저희는 권장하기도 하지만 금리적인 압박감하고... 충북의 이달 셋째 주 전세 매물은 1,686건으로 6개월 전과 비교해 15.6% 줄었습니다. 전세 매물은 줄고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. 충북의 이달 둘째 주 전세 가격 지수는 101로 제주 101.2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. 지난 9월 첫째 주 상승 전환의 9주 연속 상승세입니다.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전세 수요 증가에 영향을 줬습니다.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%대로 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다 1%포인트 정도 높습니다. 부동산 시장은 불안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아 집을 구입하는 데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전세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. 여기에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충북의 경우 7.5%로 은행 금리보다 높은 점도 전세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. 전문가들은 시장이 혼조세를 보일 때 맥가에 근접한 전세는 위험하며 등기부등본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 추가 담보 제공을 하지 않는다. 이런 것을 명시해서 나중에 그것을 어겼을 시에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있는... 또 내년 충북의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9% 감소하면서 전세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.